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은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예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주만 맞다 나 머리부터 팔 끝까지 넌 머릿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 쓰러지면 1분 더 있고 싶었어 손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렸어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지 스토리 좋잖아 행복배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아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나는 말해줘서 인정해 그녀는 사랑하지 않아 아냐 난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 지금 나란 사람 그래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